안녕하세요. 대구 경북예술고등학교 1학년 김서연입니다. 이상 저에게 대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. 저는 이 그림에 바다풀면 그리는 제 모습을 담아 미래의 제가 혁아가 되어서 제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표현했습니다. 재료는 수치와 물감과 생일필을 사용했습니다. 저는 이 모습에 나타난 제 모습처럼 미래의 멋진 화가가 되어 제 그림으로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하고 기쁘게 해주는 화가가 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